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자,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원이기 때문에요. 4만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정화축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 해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5년도 말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원, 9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만 5천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아홉 토막이 난 겁니다. 아홉 토막. 자, 아홉 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원에 1만 5천원을 깨니까 세 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천원. 자, 5천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원대까지 1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천%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고자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4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요. 아이고. 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 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의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이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 2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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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